네 안녕하세요 은혜소반입니다 네 오늘 토마토 샐러드입니다 네 일단 토마토 한 개를 준비를 했고요 네 꼭지를 딴 다음에 깨끗이 씻어서 네 이렇게 숭덩숭덩 네 숭덩숭덩 잘라주고요 네 가운데 그 심지는 빼고요 네 이제 볼에다 담아놓습니다 네 아주 신선해요 자 이제 시금치는 갈무리에서 깨끗하게 씻어놓은 거를 이렇게 손으로 손으로 톡톡톡톡 네 이렇게 끊어서 네 이렇게 같이 볼에다가 이제 담아주고요 계란은 이제 삶은 거예요 삶은 계란 두 개 준비했고요 요거를 볼에다가 담아요 그래서 매셔로 이렇게 이제 으깨줍니다 오늘 토마토 시금치 그리고 계란 삶은 계란까지 같이 들어가는 영양 샐러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함께 볼에다가 담았어요 자 이제 양념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마요네즈 2큰술 들어가고요 네 좀 상큼하게 겨자소스 네 한큰술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다진 마늘 들어갔고요 네 설탕은 이제 그 취향에 따라서 네 가감을 하면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설탕 아주 쬐끔 넣었고요 설탕이 없으면 대신 연유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골고루 섞어주고요 나무 숟가락을 이용해서 섞어줘야 되겠어요 마요네즈 요리할 때는 샐러드 특히 할 때는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 숟가락으로 골고루 섞어주고요 네 접시에 담아보는데요 네 근사한 레스토랑 같은 네 그런 네 그 맛있는 네 상큼한 네 요리가 되겠습니다 쉽고 맛있는 집밥이었고요 마친 시간 되세요 네 그리고 이제 나무 숟가락으로